태훈이 오시죠? 저 99만 9,999 찍기 전까지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할거에요 잠깐 누가 16만 골드 쓰는 사람 16.. 지금 20.. 지금 뭐야 99만 9,999 골드먹으면 끝나네 게임 99만 9,999 어디 맛있나요? 네 맛있네요 그렇구먼 이거 뭐야 이거 아 나무 채집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죠? 이 숲으로 나무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아 여기 있구나 나무가 바로 아래 있는데 왜 아 맛있어 아 이 나무 말하는게 아이고 더 맛있게 만들어줘야겠다 우와 맛있겠다 더 맛있게 아 맛있어 이거 먹고 빨리 티에스님을 해치워주세요 알겠어요 해치울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오세요 오실꺼 빨리 오세요 느긋하게 해주세요 저 치킨 먹고 있는 동안 아이고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제 은행입니다 아 저 은행은 털기 보안이 너무 도착하기에는 보안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누가 신혼만 고르났어 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보안 금방 뚫잖아요 아 핫칸은 어떻게 안 뚫나 좀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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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잖아요 빨리 들어오시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보안이야 뭐 이 정도 보안이야 뭐 타워 두 개밖에 없는데 아이고 맛있으니 맛있으니 아이고 어 맛있네요 아이고 어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줘야겠다 맛있나요? 네 맛있어 저기 맛집인데 뭐야 저거 저기 맛집이네요 이제 보니까 개꿀 저기 맛집이네요 맛있을거에요 맛집이었네요 그 망이 맛집이었네요 그거봐요 저흰 성장한다니까요 그쵸 지주님 그쵸 지주님 어 예예 나빠 엄청 줬어 아쉽네 저거 진짜 나빠고 오셨네 빨리 빨리 놀러오세요 여기서 빨리 놀러오세요 심심해요 안티님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예예 아 누가 대량 대량으로 구매하지마 저 구매 안하는데 전 직접 캐요 저거 어 99,000원 99,000원 벌 때까지 가만히 있어볼까 99,000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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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99,000원이네 샹 100만원 모아야되 미쳤네 나 부터가 왜 또 올라옵니까? 파이널타워만 들었는데 69만원 들어 미쳤네 어 왜오시죠? 아직 준비 안됐는데 다 됐잖아요 아유 부셔진다 아이고 오 내 맛집이 스스로 맛집이라고 인정을 했어 저희집 오시죠? 우리집 좀 핫한데 에이 왜요? 우리집 좀 핫해요 아니 왜 우리집 안와 왜 저희집 안와요? 에이 아프니 아니 우리집 좀 우리집이 좀 핫해 아 그럼 타워조프 부시세요 그런게 있어요 여태까지 덜어놓은 돈이 있는거 아니 지저님 그거 뭐죠? 이거 강화 안시켰던데요 네 그렇게 강 아 그럼 가만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키세요 하나 어 맛집 진화 좋아 맛집이 진화면 뭐가 되는거죠 대단한 맛집 소문난 맛집 그럼 다 갔다오겠습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우리집 좀 놀러오세요 에이 무섭다니까 그럼 지저님 빨리해요 에이 세면서 이 정도는 간지럽잖아요 에이 그럴거 같아요 에이 에이 약하디 어이구 타워가 그대 그시 하나만 더 들어간거 같은데 아니에요 분신술 한거에요 자체적으로 분신술 쓴거에요 요즘 타워도 버프기 쓰는거인줄 몰라요 그렇구먼 타워도 인공지능이 있어 이제는 갑니다 한번 놀러오세요 어서오세요 격을 아프잖아요 안아프잖아요 여기 여기 아픈데 겐지가 체력이 안보이네 안아파하는거 같은데요 너무 아픈데요 체력이 안보이네 저정도면 그이 괜찮으시네 아 너무 아픈데 체력이 없네 그냥 내방 우리 여기 놀러오면 되겠네 그냥 어흥 흐흐흫 갑자기 더 무서워 야 그냥 뭐 내 자리 답이네 그냥 저희 알바생이 어서 일해야될 때 아닌가 아이고 계속 나무가 계속 생기네 응 나무가 계속 생기네 백만원 넘어가지 그래요 마 아 하우스가 맛있다 나 예 저거 뭐지 뭐지 뭔가 지나댄는데 아유 사장님을 위해서 맛집을 던더 짜릿한 맛을 어 잠시만요 무슨 맛이야, 그치? 왜 얘가 뭐 나오지? 나무가... 지트롤드 애플은 이런 맛이야. 타워 하나 지났는데 나무가 만기게 되는 건... 설마 그냥 전자인가요? 안사장 그거 파카로 사올게. 갑자기 유명하고 싶어졌다. 사카르. 사카린. 야, 이제 나무가 초당 만 원씩 오르네. 아 미친? 어쩐지 나무가 너무 비쌌더라. 저 엔드게임 나왔어요. 엔드게임. 엔드게임이요? 나왔어요? 네. 제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나온 겁니까? 제... 제쪽이요. 아 그래요? 게임 끝났네 그럼? 제가 좋네요. 하카르도 나왔어요. 하카르도 나왔어요. 어 뭐야? 미쳤네? 아 뭐야 저거?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 늦게 되시죠? 아... 늦게 되면 제가 아이템 많이 사줬어요. 엔드게임 안 줄 거잖아요. 아 줄 건데요? 71인데 나무. 저 나무 97여... 97만 이었는데... 씨... 아 저 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티사님 있는 애가 어디 갔지?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 왜 털렸어? 근데 지즈님은 어디 갔지? 이미 죽어있어요. 내 직원 어디 갔어? 한참 전에 죽었네?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지금. 지즈님이다. 지즈님 옆에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지즈님 내 옆에 있어요 지금. 안틴이 급여 버틸 수 있나요? 뭐가요? 급여기 저를 버틸 수 있을까요? 뭘 버티요? 저 지금 막았는데요? 지금 버틸 수 있나요? 흠... 제가 장담하는데 못 버틴다 이거. 아이고 내 맛집이... 아아앙... 아이고... 안녕? 진짜 뭐해? 이거 엔드게임 나와야지. 이거 엔드게임 나와야 돼 이거. 이미 저희가 진 건데요? 안 달아. 안 달아 미친. 안 달아. 바오로 사망이야 미친. 안틴이 늑게 되실래요? 네? 뭐라구요? 늑게 되실래요 늑게? 뭘까? 안달아. 아앙... 뭐냐? 양노가 풍부하냐? 헐. 좋아. 지즐린도 죽인다. 근데이... 어서와 늑대가 되자. 나 어딜까이 쇼. 나 왜이렇게 약하지? 나 왜이렇게 약하지? 눈 아픈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마누포기 졸라짜렀다. 자. 지... 안티님 안티님.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봐요. 내가 뭐 파줄 거 있어요. 오예 이거 두 개 가지세요. 비교 이거 두 개도 가지세요. 오예 비교 이거 두 개도 가지세요. 오예 이제 저랑 템이 똑같아요. 왕 이제 팀을 죽이러 가세요. 한 두 명 남았을 텐데 더 살 거 없나? 없네 아 잠깐 누워 있어야겠다. 아이템 창 다쳤잖아요. 이동속도 빨라진다는 거 그거 봐가지고. 누가 해보 뭔 소리였어. 아 잠깐 누워 가지고 해야겠다. 나도 허리 아파서 못 놓는 상황인데 죽이러 가야겠군. 이미 죽었대요? 이미 죽었대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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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세요? 이봐 지들학 지들학 뭐냐 직원이에요 사장 말을 안 듣고 네 네 제가 일할게요 잠깐만 아 어 예전부터 일을 안하고 내가 늑대가 된거 안보여 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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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로운 희학 과학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어 근데 사장님이 이게 말 enough 마음에 안든대요 나는 여러분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이놈이에요 이놈 아 저거 터럴들 ご Strom masters rah 아 잠깐만 갚자 진짜 눈물 텄었다 인자 휘야야 구급이뇽ική 오 사장님 여기 어떤가요? 어우 아멘! 아 근데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지 이제야 이제 이제 직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밥손 처리네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지금 한명 더 갑니다 구형에서 해야지 아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저.. 빵 cage 없다 진짜 예 예 사장님 한 입 먹어보시죠 예 맛들 보세요 예 어떤가요? 너무 양이 적어 양이 적된다! 더 꼬아! 어우 식신이시네 식신이라고 우리 사장님하고 돼지라는건가? 야 야 이 팁이 재밌다 이 팁이 재밌네 으음 뭐야 유쾌 아하하 얌얌 나는 괜찮네 난 단식이야 양룩 한번 하시죠 이참에 그럴까요? 양룩이 훨씬 재미있을거 같은데 양룩? 양 VS 늑대 어때 다른거 추천해드릴까? 어 그러면 좋지 위에있는 새로운 오른쪽 위에라고 어 거기 한낙이라는 음식집이라며 한번 가보시나 사장님 양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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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함이라는 음식점이 있다는데 가볼까요? 양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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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티어남도 개 개 부르면 되요 아... 에인션트 트리? 에 맞아 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사장님 여긴가 봅니다 와우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렇네 아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 왼쪽으로 쭉 가시면 뭐가 있어요 왼쪽 있으면 내 쪽 내 쪽아닙니까 그거? 근데 어쨌든 뭐가 있어요 지금 수호천사 먹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호천사가 요즘 만나죠 혼나실래요? 혼나실래요 저한테 함락신님 안녕하세요 제 친이 위치를 파악해드릴까요 그럼? 아 지재민 죽었지 맞다 여기 있는데요 저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거 같은 기분이 아니죠 난 너한테 갈래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한락신님 지금 한락신님 보면은 제가 뒤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스토커다 사장님이 그런 취향이야 아 결국 여기 있는 맛집은 다 사라진 거네 아유 배고파라 아 사장님 여기 그냥 가라 아파 먹어 버릴까요? 은画 아 enlightening します 아우 배고팠네 사장님 많이 배고팠네 아 아course 앰씨 아우 배고팠네 사장님 많이 배고팠네 아 Northwestern 아어우 양아웃 늑대 그거 맵 없나? 없어요 저 저도 없어요 사장님 그냥 먹어 버리시오 아 이 벽 하나 부숴었 아 벽 하나 가지고 어? 다 먹어 버리세요 사장님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기 도망갔다 잡아라 이봐 직원 어디 가나 직원 어디 가나 과거의 직원은 사라져라 예에이 이겼구만 우린 다운로드 잡았어 네 어 다운로드 잡았다 근데 네비 잡을수록 이걸로 해요 이걸로 네비 잡을수록 엉렬깔 매우 잡을수록 엉렬깔 매우 잡을수록 매우 잡은거 합시다 단체로 다 팀 먹고 하게 이거 합시다 난 팀할 필요 없는데 연합지용 난 팀할 필요 없는데 트롤이랑 팀인데 거의 이거에요 이거에요 연합지용 난 거의 트롤이랑 팀인데 나도 엘팡 해볼래 이번에 계속 엘팡 해볼래 계속 엘팡 해볼래 일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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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로 여기여기여기 난 여기있을거야 난 여기있을거야 여기는 벽 두개가 벽 하나가 안될거같은데 여긴 나무가 없잖아 흫 나 거기 안에 여기있어요 나무 차라리 여기가 낫겠는데 여긴가 여기있다 여긴가 여긴가 저건 조올라까더라 맵이 너무 넓다 지즐립 죽이고 어? 어이구 벌써? 벌써부터? 벌써? 정말 빨리 죽인다 얼마나 마음이 없음 안티비 죽이고 야아앙 아니 자비가 없는데 진짜? 응 어때요? 맛집인가요? 네 맛집이요 흐흐흫 어이구 맛있으시다면 뭐냐 뭐 다시 갔다오겠습니다 자비가 없는데? 어 다시 왔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으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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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맛집이이쒀 내 맛집이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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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진짜 못했.. 하하허헣 저기있어요 여기있다구요 네에 길을 안되나 왜 왜 일로와A 이 사람아 오겠지마 아 잠시만요 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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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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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에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젠장이미닛 후우우우우오 왠잉 왠잇 젠장이밍 이건 팀워크해도 뭐 팀워크 합시다 그냥 팀워크 뭐든 모릅시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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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누군가 딱 그거를 정해가지고 벽팀 벽 타워팀에서 쏘고 트롤님아 세안 좀 주세요 진짜 세안 좀 주세요 롤 하나 건설하면 죽어있어요 억울합니다 진짜 제가 팀워크에요 이건 넓은 곳 넓은 곳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에이 여기다가 각자 텐트 하나씩 짓고 왜 거기로 저 나무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여기다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방어 구축선을 앞에다 하는거지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전 앞에 여기 앞에다 해놓을게요 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삼중 삼중 나생문으로 딱 해놓고 사이드로 이렇게 타워를 나갈 수 없게 하자고 못나가지 아저씨 시간을 주시죠 아 아저씨 아저씨 네 아저씨 아저씨 네 아저씨 트럴 아저씨 네 뿅뿅뿅 트럴 아저씨 좀 바쁜 우리 바쁜거 안보여요 지금 아 저도 바빠요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여기 이미 개업할라면 아직 시간 좀 있어 저희 아직 개업 안했어요 좀 개업 한 다음에 올게요 우리 좀 바빠요 아직 아직 지금 영업 준비중에 아직 바쁘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창업해가지고 취업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저희도 그럼 실험을 해야해 실험 아 시랏되기싹 아 지금 밥찍고 있는데 들어오시네 이러시면 안돼요 그럼 다시 갈게요 아니 조금 이따 오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아 이 사람아 으아악 으응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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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거에요 병만 아니 타워도 무셨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인가 이게 약판네 지금 아 됐다 왜 전 안녕히 계세요 흐흫 이거 완전 아프니까 청춘인데 아주 청춘이고만 이게 청춘이고만 이게 아 뭐야 이게 허무해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난 안 털렸는데 나도 나만 털렸잖아요 나만 털렸어 이 사람들아 그쪽이 희생해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못했어 나만 털렸어 그쪽이서 희생해야 돼요 그쪽만 내가 내가 골드 제일 많이 쓰고 내가 제일 다 털렸어 옙병 아프다 안녕하세요 디스타밍 어이고 죽일 뻔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일 뻔했다 흫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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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이기적이어가지고 내가 타워를 했나 어떤 말이에요 어 난 이기적이 이기적이진 않은데 난 이거 지켜주는거 저 이기적이라서 그래 차라리 다른 사람들 벽을 다 부수세요 그러면 내꺼 부수지 말고 다른 사람들꺼 다 부수세요 아이오 내 맛집 뼈기 아이오어어어 하아 내 맛집 뼈기이 내 맛집 뼈기이 맛있겠다 코 아이고 오오오오오 부시지는 마시오 나도 먹고살아해요 젖어서 먹고살기 힘들어요 젖은거 먹고살기 힘들어요 난 한 번 털림견합이 있어 난 한번 털려가지고 마음이 아파 계속 얼마나 허술한지 봐볼까? 어이구아 아유 저쪽은 왜 이렇게 허술이여 어 안녕하세요 지절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나쁘지 않다 안돼 그걸 뿌시면 어 안녕하세요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 인간적으로 그건 건너지 맙시다 안돼 그건 뿌시면 안돼 인간적으로 그건 건너지 맙시다 진짜 어 진짜 건너지 안돼 와아 안돼 내 인간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타오는 건들지 맙시다 안돼 뭔소리 뭔소리야 샷건 치 진심으로 샷건이었어 방금꺼는 내 돌어 내 돌 누가 빠졌어 돌 누가 빠졌어 안돼 내 돌 이게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저 돼지제끼가 다 파워를 퍼먹네 아아 우주연송 아이고 부패주였더니 아우 부패주였더니 저 놈이 다 싸갖고 다 티가네 못싸겠다 진짜 아이고 제발 오지좀 말해 아니 하우스 업그레이드도 못하고있다 지금 아이고- 부패집 연기야 3움밖에 안낸는데 다 털렀네 하우스 업그레이드라고 좀 해보자 제발 골드 옷 아이고 이빌어 배가 못했다 이 돼지새끼야 밥이 넘어가냐 아하하하 이 돼지야 아하핳하핳하핰 아 quelle 아이고 이거 내가 다 수리해야 되잖아 아직 개방 안했어요 잠깐만요 내가 준비중이거든요 오늘. 오늘 빵빵 터지네 진짜 아 왜 길을 막으세요 어? 어! 죽였어! 뭐야! 아 이번에 시기까지였어! 미쳤네! 아무리 배고파서! 인간이 할 짓이 할 수 있다! 이 인간아! 저거 완전 트롤 아니야 저거! 인간이 할 짓이 있고 없고 있어! 이 트롤아! 진짜 트롤이었어! 나 죽겠다! 아 그거 죽이지 마세요!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지진이 누가 내죽여 놓어! 웃고! 지진이 누구! 지진이 지진이 나온나! 나온나 지근낭자 참고로 저는 서울사람이에요 이 부금이 뭔가냐고요? 부금은 뭐랄까 그냥 유튜브에 있는 저작권없는 노래예요 와... 허무하다 흐흐흐흫 아이고 부패집 열지 말 거요 아우 아우 부패집 열다가 쫄딱망했어 아우 참... 이게 허무하다 야 진짜 장사하시던 분들이 말아먹는다면 이런 ㅆ 느낌일까? 빙고 진짜 장사하시던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여기 다 여기 뚫려있네 아이고 여기 뚫려있었네요 아으 어쩐지 뭔가 허전하드냐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 이제는 나는 그 마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흐 아유 내 맛집이 아하하 앞으로는 착하게 사야겠습니다 앞으로 부패치 이제 싸가고 가야겠다 포장해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포장해달라고 하면 진짜 그 음식으로 뺀다구 맞는거 아니야? 뺀다구?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풀어오질 안할게요 애초부터 음식점에서 음식점은 잘 안가는데 어머 부숴봐요 난 시켜먹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좀 부숴봐요 아, 지진이 쪼산 죽이지 마세요 이미 다 죽여뒀구요 이미 다 머리살이 시켜놨어요 아이고 안디야 안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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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여기 여기 식당이요 식당 여기 주방이요 주방 주방까지 터들어가서 먹으려고 하지마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여기 주방이요 주방이란 말이요 뭐야 왜 나 안줘 안디야 내 주방이 히 정말 너무한다 다들 어쩜 그렇게 자비가 없을까 아니 저는 지진님을 아니 셀스로 죽였는데 지진님이 티스타님으로 죽인겁니다 티스타님이 죽었다구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진짜 억울하게 죽었어 진짜 나 진짜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진짜 야 이 늑대새끼야 이거 먹고 죽어라 이쌍 나 신냐? 난 너무너무 어이없게 죽었어 진짜 밥이 들어가냐 이 늑대야 밥은 넘어가냐 밥은 넘어가냐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헤드 너머하다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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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어 이제 맛집은 나 혼잔가 야 내 살 쬐먹고 그냥 가라 이쌍 야 내 살 먹고 살아라 살 먹고 사르지 선뜩한데 내 살 뜯어먹어라 이산 나쁜 놈들아 아 내 살 뜯어먹을게요 아 진짜 끝났어 진짜 뜯었어 섬지형이에요 섬지형 여기